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의 테라운 고소경입니다. 자, 2021학년도 수능을 위한 선생님의 화학원 자, 베테랑의 개념완성 이제 개혁을 할 건데 저 백예완에 대해서 이 강의 어떤 강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할 거고요. 자, 이게 개념완성 수업이니까 당연히 개념완성 강좌인데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거기다가 좀 신경 써서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일단 백예완, 베테랑의 개념완성인데 첫 번째, 이제 베테랑이 누구냐? 누굴까요? 이건 나지, 그죠? 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 개념완성이거든요. 이걸 내가 왜 네모 쳐놨냐면 모든 친구들이 겨울에, 중요한 이 겨울에 다 개념수업을 해요. 맞지? 근데 문제는 물리든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뭐든 간에 그죠? 근데 문제는 학생들마다 또는 강의하는 선생님들마다 어디까지가 개념이냐라는 거야. 그치 않아? 그쵸? 이게 보통 개념, 단순하게 개념, 문풀, 파이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보통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리드해가는 커리큘럼이라는 거예요. 그치 않아? 진짜로 만약에 겨울에 개념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목에서 봤을 때 3월에 나와, 안 나와, 점수가? 말도 안 되는 정도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아, 그 과목 자체가 싫은 거야. 나는 겨울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인 거야. 그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노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의 개념인지 보려면 이제 화학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과탐의 출제 포인트인지 봐야 되는데요. 우리 과탐이 20문항이잖아. 그치? 자, 20문항이 전부 다 어려울 수도 없고 전부 다 쉬울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보통 여기 보다 12문항, 5문항, 3문항 정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문항 자체가. 그러면 화학원 경우에는 이 12문항이 뭐냐면 이건 정말 단순, 기본 개념 문항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기본 개념이라는 게 설명 듣고 다 이해가 됐어. 그럼 나는 개념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꽤나 많은, 꽤나는 아니고요. 그렇게 약간의 뭐가 따라줘야 돼? 암기죠. 단순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우리 수능은 너 이거 알아, 몰라.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이건 누구다? 이건 누구다? 이렇게 튀어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개념에다가 암기만 하면 12문항은 다 맞힐 수 있어요. 그다음 보통은 여기까지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개념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 핵심은 어디냐면 여긴 대부분 잘 맞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변별력이 있는 건데 이 5문항이 바로 뭐냐면 자료분석이에요. 여러분 그 시험이 과학시험이에요. 과학탐구예요. 탐구잖아. 그렇지. 그러면 탐구라는 것은 뭘 탐구할 건데? 라는. 과탐이라고 하는 거니까 탐구라는 건 자료를 분석하는 게 메인이야. 이 자료는 화학에서는 뭐가 있을까? 표.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프. 또는 실험. 이런 분석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어떤 개념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개념이란 단순 개념이란 이런 거잖아. 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래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해하면 돼. 그리고 약간 이걸 외워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뒷부분에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자, 이게 개념으로 인해서 탐구라는 건 실험으로 했던 얘기잖아요. 실험으로 해서 나온 결과를 표로 정리한 거고 실험으로 해서 나온 결과를 그래프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화학반응을 했으니까 표가 있을 거 아니야. 결과. 화학반응을 해서 나타나는 그래프.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이 단원 주기를 관련된 그래프 분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렇게 오는 순방향이 아니라 결과적인 얘기예요. 이게 표야. 표나 그래프나 실험이기 때문에 이걸로 누가 거꾸로 갈 수 있냐는 거거든.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건데. 오케이? 그래서 역순의 풀이 능력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업 시에는 엄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야. 수능은 항상 모든 질문, 내인 질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서가 아닌 역순, 역방향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이 훈련을 가져줘야 돼요. 언제? 개념할 때. 그래야 문제가 3월부터 당장 풀리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 킬러. 여긴 나머지는 당연히 킬러죠. 자, 킬러인데 이제 하나는 무조건 양적 계산일 거고 하나는 중할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어디냐고 봤을 때 농도냐 아니면 산화 환원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오케이? 일단 이거는 물론 선생님이 여기까지 다 수업을 할 건데 그죠? 꽤나 개념 완성 수업에서 여기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어렵단 말이야. 이걸 이제 킬러 특강에서 또 할 건데 그 전에 킬러 특강은 나중 얘기고 여기까지 개념 수업에서 킬러까지 잡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선생님의 개념 완성 수업 딱 듣고 나서 바로 4월에 막 50점, 47점 충분히 나오거든요. 어, 그죠? 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업만 들으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죠?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개념 수업을 해줄 때 정확하게 내가 얘기해줄 거야. 이거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따라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이해하라고 얘기했는데 이해하라고 그냥 외우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 조금만 방향을 틀면 못 푼다니까. 오케이? 그 다음 또 안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이해가 됐든 안 됐든 일단 무조건 외우고 시작하자. 그러면 일단 외워주셔야 됩니다. 야 선생님이 이거 손님 이렇게 외우라고 안 나오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외우면 훨씬 더 문제에 바라보는 눈이 넓어진다고.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이 암기에는 진짜 그냥 통암기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죠? 물론 이해를 동반한 암기도 있을 수 있고요. 이해하지 않아도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암기도 있을 수 있어. 얘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구분해줄 거니까 아 이거 정확하게 따라서 오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수업을 할 때 난이도 있는 문제라는 건 약간의 이제 심화에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점을 공부를 하려면 이게 만점이야. 만점 대비 수업을 하면 이제 1등급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만점 받고 싶잖아. 그러면 이만큼을 공부해야 만점이 나와요. 오케이? 그렇다고 이걸 흔히 이제 심화라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이건 심화라고 알려줄 건데 이 심화에는 두 가지 심화가 있죠. 수능에 나오는 심화가 있겠고요. 수능에는 나오지 않는 심화가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수능이 안 나오는 심화는 최대한 배제할 거예요. 알겠죠? 괜히 이런 거에 막 집착하게 되니까 그냥 수능에 나올 수 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었다. 근데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믿고 따라와야 돼요. 조금 어려워도 그래야 자료 분석이라던가 킬러에서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개념 완성할 때 이제 여러분 강의 내용만 듣는데 개념 수업 문제를 안 풀고 이런 애가 있어요. 개념만 쫙 들어 그 다음에 문제를 안 풀고 오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왜 안 푸니? 아 개념이 끝나면 문제 풀려고요. 이거 뭐라 그래? 화학에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했잖아? 그러면 4단원 수업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뭐가? 머릿속에 중화반응으로 가득 차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화반응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머릿속에 중화가 들어있는데 이제 개념 끝났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야지? 문제는 어디서 푸니? 뭐 이렇게 푸니? 아니잖아. 또 1단원부터 푼다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럼 1단원 문제는 뭐야? 양적계산 문제야. 야 최근에 어저께 공부한 게 중화인데 왜 오늘부터 양적계산 문제 풀어요? 그럼 기억나 안나? 기억 안나죠. 그러면 야 이 개념을 또 들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악순환이다. 그래서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어 1단원 수업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1단원이 끝나면 이 1단원에 대한 선생님이 교재에 있는 문표를 여러분이 따라와줘야 돼. 개념이 됐으면 문제를 풀어야 완성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자 이제 좀 있으면 1월달에 쑥 나오잖아요. 쑥 나오면 쑥 쑥도 1단원을 풀어야 되는 거야. 1단원이 딱 끝났다는 거 아 1단원에 대한 개념 정리 잘 해놨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다 풀었고 그쵸? 문제 중에 내가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 통으로 외우라고 할 거거든요. 다 외우고 수특도 다 풀어줘야 돼. 여기까지 따라와야 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단원 들어가잖아. 2단원 잘 또 듣고 2단원 문제를 풀고 2단원 수특을 풀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개념 수업 해가지고 4단원이 끝나잖아요. 4단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4단원 수특까지 다 풀려져야 돼요. 그래야 아 너는 겨울에 그래도 개념을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뭘까? 훑는다는 거예요. 어 난 한 두 번 훑었는데 훑는다는 건 뭐냐면 이것만 하는 걸 훑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이쪽은 그때그때 매번 문제랑 달라 보이지. 그렇잖아. 여러분이 아마 막 내신 공부할 때 당일 겨락치기로 하잖아요. 그런 걸 훑는다고 하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수능은 장기 레이스고요. 전범위 시험이기 때문에 훑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뭘 보면서 해야 되냐면 1, 2, 3, 4 쭉 오잖아요. 그럼 나는 아 가장 이상적인 건 이거예요. 2단원과 3단원은 나는 무조건 다 맞을 수 있어. 이렇게 들어와 줘야 돼요. 언제? 개념 끝나면 바로. 그 다음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 풀면서 강마만 유지하면 돼.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실험 보면서 이제 좀씩 외워가는 거야. 더. 1, 4단원은 완성이 되긴 쉽지 않아요. 너무 난이도가 좀 있어요. 사실은. 여기 양적 계산과 여기 중화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인 훈련을 해줘야 되는 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신 있는 단원과 내가 자신 있는 단원을 수업에 들어가면서도 정리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강의는 이제 어떻게 올라갈 거냐면 선생님 교재에 이제 개념 파트가 있고 문제 풀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개념은 현장 촬영을 할 거고요. 오케이. 현장감을 여러분 좋아하잖아. 그래서 현장감 있게 개념 파트를 업로드 할 거고 문제 풀이는 어 선생님 교재에 있는 문제가 개념 완성에 있는 문제가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요. 알겠죠? 어 보통 잘 안 풀리는 문제가 꽤나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현장에서 이 문제를 다 못 풀어줘요. 음. 그래서 문제 풀이 파트는 스튜디오로 전문학 내 해설을 내가 해줄 거야. 알겠죠? 어 일단은 들어가면 일단은 1, 2, 3, 4 단원 그 순서에 맞춰 똑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이렇게 딱 알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개념 완성은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기본이 안 되는데 들을 수 있어요. 어 물론 입문 특강 듣고 따라오면 더 좋고 입문 특강이 뭐 바쁘다 그러면 그냥 바로 개념 완성 들어도 돼요. 또 하나 어 나는 개념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 여러분이 아는 개념은 개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치명적인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한 경우가 많아요. 개념이 돼 있다는 건 N수생의 경우에 보통 47점 45점 이상은 나온다. 꾸준히 그 정도는 개념이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것마저도 이제는 안 되는 거잖아. 왜? 교과서가 바뀌었거든. 그쵸? 그래서 교과서가 바뀌면 또한 우리 N수생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데만 들으려고 그래. 바뀐 데만. 아마 그거를 고르기엔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N수생이라도 하더라도 야 이건 개념은 지금 못 들으면 못 듣는 거야. 개념 자체가 아 개념을 풀으면서도 충분히 문제풀이까지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조급히 하지 마시고 쫙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화학 1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서 고맙고요. 또한 이제 기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선생님이랑 한번 열심히 한번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